수리에서 와서 조립중이에요. 너무 힘들어. 이제 초반인데. 그리고 조이는 조이가 필요해요. 잠깐 더러운 거 봐. 요걸로 조여줄 거야. 팔걸이 조립인데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세워놓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언제 다 돌리나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돌리고 있어요. 아이고 힘들어. 제가 침대 스툴은 어떻게 저렇게 다 했는데요. 진짜 힘들게 조립했는데 꽤 크고요. 이거는 조립이 너무 힘들고 잘 안 박혀. 전기들이 오면 그때 막아야 되나 싶어요. 너무 힘들다 진짜. 정리를 싹 다 했는데 저기 인형하고 펄프 같은 거. 나도 하고 좀 지저분해. 뭔지라. 여기 필요한 거 싹 다 정리했는데 잡다 한 거 엄청 많죠? 책상 위에 조명도니까 편하고 좋네. 근데 연결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지금 콘센트. 조명 다 빼놨어. 그래서 원래 있던 장식 줬다 옮겼어요. 책상에다. 이때는 인형. 그리고. 요번에 이케아의 체어 홈드레이저. 요거 조립 다 했는데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. 좀 쉬다 과정을 알려드릴게요. 별로 많이 안 흔들려요. 근데. 수출은 너무 편해. 진짜 너무 편하다 진짜. 진작 조립하고 살 거야. 좀 맘에 드네요. 사바이사바이요. 종이 박스 너무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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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좋아? 맘에 들어? 이거 고흐 이불 샀던 거. 얇아서 좀 그렇게 했는데 엄청 부들부들 해가지고. 커버처럼 이렇게 씌워놨는데요. 되게 귀여워요. 흔들흔들하면 흔들하죠. 흔들흔들. 걔들은 엄청 신나겠네. 사람을 셀프로 흔들어야 되는데. 얘는 내가 해주니까. 귀여워. 드디어 완성된 걸 보여드립니다. 나의 스툴까지 다 싹 다 완성했고요. 만든지 엄청 오래됐는데. 드디어 보여드리네요. 예쁘죠? 힘들죠? 완전 만족스러워요. 여러분도 한번 조립에 꼭 도전해보세요. 힘들었는데 아주 좋습니다. 이뻐요. 이뻐요.